우리 부모, 계시는 부모님께 은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사람은 후회하고 사는 것 같아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근데 그때 그 쇼, 초계 쇼를 TV 앞에 보셨습니다만 참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 뭐 스타, 오늘의 주인공, 남궁원씨, 도봉, 야 누구냐? 너 아냐? 도봉, 도금봉씨 뭐 이런 분들 뭐 그 장, 장동희이냐? 장동희, 장동희, 김희갑, 김희갑 자 오늘 그냥 장동희와 김희갑을 모시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희갑씨, 이게 어찌, 어찌 돼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럼 시간을 자꾸 끄는데 끄는 것도 한정이 있죠 그러면 저기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면 끌어, 끌어 끌는 말이 아직 안 왔어, 끌어 그러면 살해자가 노래 부릅니다 해운대의 엘레지 소고기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 냉색을 하고 닫힌 그를 하던 너만 내 가을이 세월이 따라 너도 또 타고 나만 혼자 해놓지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대 와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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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나 밤마저도 잠이 들었나 밤이 또 10분의 밤이되 나는 가련도 떠나가련도 아픈 마구 안고서 평등백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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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뇽차려오라